330 폐 구 앵 조개 폐 재물 폐 돈 폐 아가미가 나온 조개를 본떠서 조개 폐 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조개 껍데기를 재물이나 돈으로 썼으니 재물 폐 돈 폐 가이 가이가라 가출 구 기구 구 재물을 하나씩 갖추니 가출 구 또 갖추어놓고 쓰는 기구니 기구 구 어찌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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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아이 구견 구다이 되게 구유 아마루 가구 도구 분구 오모차 앵두 앵, 벚꽃 앵 나무에 반짝이게 단장한 여자처럼 열린 앵두나 핀 벚꽃이니 앵두 앵, 벚꽃 앵 사쿠라 사쿠라가미 사쿠라 전센 사쿠라肉 아키자쿠라 오오카 칸옹 아키자쿠라